이번에 통신 사찰 3천명 그 해당되신 분 있어요? 어 안진별 선장님 여기 정대택 1월 4일자로 한참했대요. 야 김병신! 야 이대나! 나 통신 사찰에서 뭘 알고 싶으냐! 그 이병수 기자가 뭐 좀 알려줄까 하니까 정대택 그 새끼! 너는 나 굿주나 좀 해달라고 그랬지? 그 정대택 그 새끼 놔줘. 네. 어? 진짜 아휴 내가 진짜 말을 안 들었지 진짜. 근데 나쁜 놈 나중에 봐봐. 내 말을 많이 할 때는 쟤는 망하게 돼있어. 예. 쟤는 뭐 뭐 뭐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벌고 다니냐 그거 좀 확인 좀 한번 해봐요. 나는 정대택이 나는 용서 안 할 거야. 나 빚고 와봐. 아. 내가 지금 어떻게 죽나면 보라고 그랬지 내가.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여기 와 봐라! 여기 와서 내가 뭐를 하는지 네 눈꼬박으로 거부들 거 아니냐! 이 나쁜 녀아!